김덕호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파라벨룸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파라벨룸이 뭔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라틴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전쟁을 늘 준비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주식시장에서 이겨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인클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원문이 시비스파칸 파라벨룸이라고 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들을 예산 삭금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의 EU 회원국들도 나토 회원국들도 사실상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들로 발생을 하지만 실제 무기고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상 우크라이나에게 이제는 정전을 해라, 혹은 휴전을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동국권과 서울권의 대결이 지금 무뎌지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 정권이 바뀌는 게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권이 이제 과거 법과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좀 보수적인, 국민의힘과 같이 안보나 국방 쪽에 힘을 좀 많이 싣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농민당 측에서 이제 조금 승기를 갚으려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을 해왔던 수많은 방산주들이 다 계약이 무효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주, 2주 동안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제레식 무기니까 군인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포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전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언론에서 비춰졌던 모습들은 전차전에 대한 개념들은 오히려 더 적게 보여줬고요. 사실상 드론이 뭔가 세상에 모든 걸 다 해준 것 마냥 이렇게 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들 간의 교전들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어떤 인명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총기라든가 혹은 화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술 체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국방비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현장 그리고 테러, 인명 구조까지도 넓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전략 시스템 이런 것까지 총통틀어서 총망라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럼 그렇게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급하게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풍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탄약을 만드는 공장들을 풀가동을 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현장에 조달할 수 있는 탄약 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격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드론을 사용해서 귀대칭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우리 K-9 자주포, 그러니까 155mm포에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듣고 보면 풍산 주가가 지금 3만 8천 원 이럴 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5만 원대가 넘어가도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게 안 됐나 살펴보니까 실제로 국방산업으로 양산 체제를 들어가려면 규제가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행정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는 달리 연구도 해야 되고 소력 검제해야 되고 여기에 또 실제 양산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할 거냐 이거를 이중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많은 이 부분들이 올해 안에 예상해서 본격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양산 시기는 2025년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순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물량들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현재와 같이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을 지금 눈여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폴란드에서는 지금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분명 지금 현재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폴란드 농민당도 이거를 전혀 반려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 현지 조달을 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수출이 안 되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력을 늘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보면 우리가 현지 수출 모델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풍산은 거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이 그래도 지난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하반기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손재가는 제가 3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4만 4천 원의 목표가 즉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개탄이 사거리 연장탄이 본격적인 지원이 안 됐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목표가 4만 4천 원을 한번 잡고 가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풍산 방산주 중에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LIG 넥스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스트 로봇틱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적 보행 로봇에 대한 소요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방위 사업 정가 950억 가량의 규모인 중고도 살기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북한에서의 어떤 드론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군사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장비, 관측 장비가 사실은 미국이, 미국 자산을 일본에 주둔시킨 그 정찰 자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대응도 많이 늘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LIG 넥스원의 효과들은 기존에 우리가 로봇주로만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방산의 수요를 잘 다져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지금 고스트 로봇틱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비전 60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에 투입이 됐는데 실제 이 로봇 무게가 한 5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보다는 조금 가벼운 편인데 오히려 이런 무게감 있는 로봇들이 필요한 원인은 지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실제 지뢰가 작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뢰뿐만 아니라 급조 폭발물, 아이디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자 환경을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에 대한 활용성들은 우리가 산업 로봇이나 혹은 일상적인 애완 로봇의 개념보다는 방위, 방산 쪽이 훨씬 더 가깝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LIG 넥스원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로봇주라는 개념으로 조금 테마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 건 있지만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또 매수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조정의 가능성을 역할을 두고 내년 상반기 기준 15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지만 기본 산업인 방산 산업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파라벨룸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손 팀장님은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릴 점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엄청 많으실 거고요. 예전에 2020년 이전까지는 방산 관련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우리가 방산주 하면 한화아이러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노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생각이 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사실 최초 1대장 한국항공우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1대장 위치를 찾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화아이러스페이스가 저도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한화아이러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좋은데 한국항공우주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실적이 이제 당연히 2020년 이전에는 그 종목들보다 엄청 잘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좀 언인쇼크가 세게 왔어요. 그런데 2022년에, 2023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화이러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너무 눈부시게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4등주, 3등주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맥점 잡고 우상회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도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내무, 이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재무그룹 신설하고 미래전략실을 생소했던 뉴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뉴스가 저는 아직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해요. 한국항공우주가 폴란드에다가 전투기 F-50을 판매했고 이제 후속 관리, MOU를 이제 후속 관리해주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 후속 관리가 오히려 전투기를 판매한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천억 주고 전투기를 팔았지만 이 유지 보수를 해주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몇 천억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실적 향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기술적 위치 부담되지 않죠. 21선 위에서 천천히 우상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간이 꾸준하게 쌍거리 순매수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매매 자실 없는 분들도 모아간다고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방산주 내년에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